오늘 느혜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혜미야 11장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 집이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느혜미야 10장까지 우리가 저번주 봤었는데요 10장까지 보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무너졌던 성벽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순종하고 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 절기는 집 안에서 집을 떠나서 이제 집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대충 이렇게 가리고 햇볕을 대충 가리고 일주일 동안을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를 기억하고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종으로 노예로 살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었던 거구나 그거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실패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뭘 지었냐면 서약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우상을 따라 섬기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 문화 그거 심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을 다 쌓아놓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살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성은 다시 또 무너질 거예요 밖에 침입자들이 또 와서 성을 다시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회파하고 그러지 않도록 누군가가 성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성 밖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일하러 들어와서 일하고 저녁에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 안에 아예 이주해서 이사 와서 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해요 밖에 있는 적들로부터 공격 목표 1순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고대 도시 국가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수도가 되는 성 그게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튼튼해져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요 그래서 옛날 고대 국가들은 상징적으로 수도가 있는 성은 든든하게 지었어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중국 갔다 오신 우리 중직자들, 렘덴트들 기억나시죠 우리 어디 갔었냐면 베이징에 들렸을 때 천안문 갔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기로 천안문 그러면 중국을 상징하는 큰 그래 갔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고 대단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남대문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높기도 얼마나 높은지 그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성을 쌓고 큰 문을 만들어서 역시 중국은 그 큰 나라예요 대국이에요 정말 저는 이제 그 천안문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구 사진이 있죠? 천안문 앞에 그 마우 사진이 있죠? 마우저등 사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이에요 문 그 안에를 들어가면 그 수천년 내려왔던 중국의 궁궐이 쫙 뒤로 있어요 이게 다 끝인 줄 알고 봤더니 또 들어가면 또 있어요 또 들어가면 또 있어요 끝도 없어요 정말 큰 나라예요 정말 큰 나라예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지요? 예 이게 큰 나라라 그거예요 중국이 중심이라 그거지요 옛날 고대 도시들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게 무너지면 중국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지면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살아야 돼요 여기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7장에 보시면 7장 4절인가요? 미에미아 7장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살 집은 없어요 성벽은 지었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예배드리고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땅을 비워놓은 지가 140년이 돼요 140년이 비어있던 땅이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살고 회파하고 이렇게 한 거죠 완전 황폐화됐어요 이제 겨우 병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위험해서 타겟이 되고 공격 목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와서 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 밖에 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개로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차를 파킹하고 나오면 파킹하고 나중에 저녁에 차 찾으러 오면 차가 완전 분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어도 다 없어지고 안에 있는 전에 카스테리오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다 빼간대요 안에 파트도 없어지고 엔진도 없어지고 그리고 뼈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걸 싫어하는 도비아나 삼발랏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몇 명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우범 지역 안에 차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금방 사라질 거예요 성문 다시 무너지고 성벽 다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느해미아가 여기에 사람이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게 세 그룹이 살도록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이 1절에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리더 그룹을 살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은 다 성 안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발렌티어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세 그룹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돼요 지도자 그룹과 그리고 10분의 1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10분의 1이 들어와서 살고 그 다음에 당첨되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언제나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더 그룹이 설손수범하면은 희생하면은 그 조직은 흔들림없이 살아나요 가장 먼저 누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리더 그룹들이 들어와 있대요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게 성 쌓는 것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성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 지키는 사람 없으면 무너지죠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힘들어요 전쟁에서도 그렇죠 공격은 우리가 막 준비해서 디데이 하나를 놓고 확 들어오면은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빼앗아 놓고 지키는 것은 힘들어요 전에 우리 십자군 전쟁에서도 그랬거든요 역사에서 그 십자군 전쟁이 있죠 사람들 막 교황청이 모아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르르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그건 간단한 일이었어요 정복할 수 있지요 거기에 살던 사람 몰아내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가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유럽에 흩어져 살아요 자기 집은 독일에 있고 영국에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점령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은 뭐 해야 되죠?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 와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다시 끝인 거예요 십자군 운동은 되게 재밌거든요 버티다가 겨울오고 축복을 하면 나와야 돼요 나오면 다시 뺏기는 거죠 지키는 거 힘든 거예요 공격은 순식간에 들어오는데 지키는 것은 계속 지켜야 돼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 공격하는 부대 그랬었는데 우리 맨날 부르는 노래 있었어요 매일 부르는 노래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어요 연기처럼 스며들어 비호같이 가격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우리 맨날 불렀거든요 연기처럼 스며들어요 스며드는지도 모르게 그리고는 비호 비호는 나르는 호랑이에요 나르는 호랑이가 채는 것처럼 가격해요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훈련을 계속했거든요 공격은 그런 거예요 순간에 연기처럼 스며들어가지고 호랑이처럼 가격하고 빠져나갈 때는 바람처럼 나가요 못 잡아요 그런데 방어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세워놔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이스라엘은 그래야 살아요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다음 세대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면 이방 나라를 살려요 열방의 복에 근원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있는데 들어와서 살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들어와서 사는 것 간단한 일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살아래요 역사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살면 돼요 숫자 채우면 돼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이 밖에 있는 적들에게는 굉장한 일이 돼요 텅 비어있는 그 땅이 갑자기 수십만이 들어와서 살아요 큰 도시가 됐어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건데 이사 와서 사는 건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는 벌써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텅 비어있어야 왔다 갔다 하고 파괴하고 하지 사람들이 수십만이 사는데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숫자 채우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의 성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러면 느해미아 시대에 지켜야 되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은 신약의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보편교회들이에요 보편교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체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 리더 그룹들과 투표에서 10분의 1 들어왔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발렌티어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뭐 지키려야 되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지키는 일인데 밖에 사단의 세력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 채우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이 건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후대들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 2부, 3부 예배 그냥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 돼요 그리고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 와서 대단한 드라마틱한 일을 하라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살면 돼요 그냥 교회를 와서 지키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먹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가슴에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였어요 진짜 좋은 랩런트들이 자라나요 그런데 부모가 흔들려요 부모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탤런트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다 준비하신 그 준비해 놓은 그 랩런트들이 흔들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못해요 부모가 흔들렸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파장이 어디로 가지요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겠지요 자녀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이 다 무너지지요 그러면 이방도 같이 죽지요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방도 같이 무너지지요 세상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냥 와서 있으면 돼요 예배 때 와서 있고 내게 맡겨진 자리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 있어요 남전도의 회원으로 남전도의 임원으로 여전도의 임원으로 또 우리 다민족반의 미디어팀의 자리 그 자리 그냥 꼭 있으면 돼요 셀라의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지요 재정팀의 자리, 새가족반의 자리, 예배팀의 자리, 찬양팀의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힘이에요 예배 때 1부 예배, 2부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상을 살릴 계획 여러분의 후대들을 이렇게 세울 계획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바꿔서 보급문화로 만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교회에 들어있어요 이 지역을 살려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어요 그럼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사 와서 있으면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공예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선교하면 복 받는다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아무튼 교회들마다 여름에 선교를 나가요 선교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큰애가 저쪽 학교에 있는 교회를 학기 중에는 다니다가 오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막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요즘 미국 교회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그 교회 봉사해주고 그냥 오는 일을 해요 주로 그 교회 유리창을 새로 달아주고 온다든가 배수로를 파주고 온다든가 지붕을 새로 해주고 온다든가 그런 일을 하다 오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하거나 보금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가서 하는 선교는 다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어느 선교 지역에 무슨 교회, 남미에 무슨 교회 가서 우리가 유리창을 20개를 새로 해주고 왔는데 내년에는 40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고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거 하고 오는 거예요 일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하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선교는 다 그런 개념, 지리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다 오는 거, 이런 거 선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지리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개념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요 중요한 선교예요 우리 랩렌트를 살려내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키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 세임 주세요 오늘 그걸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그냥 살기만 해라 이사 와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고 이방을 살릴 그런 계획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 살아라 그거예요 지금 그 플랜을 리에미아가 짜고 있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교회 안에 든든한 사람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 제일 제게 힘이 돼요 제일 힘이 돼요 맡은 일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 쪽에 있는 사람 가장 제게 힘이 돼요 여러분 보금운동 안에 머무르고 있으시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막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지교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들을 살리는 게 보금운동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 또 자기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좋은 자리에 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사는 거 아시죠 높은 자리에 갈수록 훨씬 더 힘들게 살아요 훨씬 더 어려워요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나마 소유가 많아지면 불안해요 자리가 높아지면 더 불안해요 그 자리 지켜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느예미아 시대에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헤맸겠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 계속 다가왔겠지요 헤매겠지요 그들을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예배센터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을 살리라고 보금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랩런트 운동 안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함께 아 나는 랩런트 운동에 같이 동역한다 그 마음만 먹고 있어도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보세요 아 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 자손들이 다 용사였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용사는 아니었겠지요 왜냐하면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 걸려들어서 온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럴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냥 끌려왔지 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들은 용사였어요 여러분이 보금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막 가슴에 소원이 돼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용사였다 그들은 용사였다 세계보금할 용사였다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나는 자격도 없고 퀄러파이 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요 용사되게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이 포도 나무 가지 비우 얘기하시죠? 예, 포도 가지는 나무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된대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알아서 수액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열매 몇 개 하고 누가 해요? 나무가 알아서 해요 농부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여러분 보금운동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사로 만드실 거예요 아무 힘 없는데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랩런트 운동을 하려고 랩런트 운동은 그거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사회 욕장에 다 베임을 당하고 완전 그 땅이 황폐화되어져도 그래도 괜찮대요 그거 다 베어진 그 나무에 순이 하나 옆에서 돋아나서 다시 숲을 이룰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고 그게 랩런트예요 미국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 거역하고 제한가운데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따로 두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흑암문화가 복음문화로 바뀌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만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이 세상 끝까지 복음 다 두도록 만드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그 중에 남은 자 몇을 통해서 하신대요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두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두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다시 증거하세요 온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조롱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 있었어요 노아였어요 재앙에 쓸려가지 않고 홍수에 쓸려가지 않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랩런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랩런트 운동을 하다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교회에 랩런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 그거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쓰세요 용사로 만드세요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들은 흔들리더라고요 자꾸 흔들려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흔들리고 그럼 누가 헤매요? 여러분의 자녀가 헤매요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셨는데 자녀들이 고생해요 여러분이 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축복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이 고생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헤매고 흔들린가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랩런트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보금 운동하는 자리에 랩런트 운동하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어떤 시련, 어려움, 시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주 없어서 밖에는 삼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자손들이 계속해서 위협하지만은 성을 지키고 거주지를 옮겨서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명단들을 계속해서 니에미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 안에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 안에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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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고백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소 말소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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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마음속 깊은 잘못된 각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시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익손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서약하고 작정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며 이 커뮤니티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시대의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사는 새로운 생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에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하신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후대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를 살리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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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